네. 백미, 양이 테스트 하겠습니다. 양이 나왔어요. 당기면서 가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양이 냄새 맡는데 양이가 털을 세우니까 백미도 털을 세웠어요. 움직여보세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데 평상시에 양이가 통제 없는 상황에서 어떨지 확인 필요해요. 통제 없는 상황에서 한 번 더 확인은 필요합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흥분된 상태에서는 흥분된 상태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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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